자 30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pine tingling ghost stories are fun to tell if they are really scary and even more so if you claim that they are true. 자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spine tingling ghost stories이라고 나왔네요. 일단 ghost stories은 뭘까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겠죠.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다? spine 하면요 우리 등골을 말해요. 등골이 옥삭해지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are 여기가 지금 동사겠죠. 뭐뭐입니다. fun to tell.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they are really scary. they가 뭐죠? 네 지금 ghost stories죠. 그것들이 굉장히 무서울 경우에 그리고 and even more so 심지어 더 그렇습니다라는 건데 만약에 you claim that that is 라고 너가 주장하면 인데 보니까 they are true.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라고 너가 주장한다면 더 그럴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even more so 라고 나왔는데 더 그렇다라는 의미의 more이 쓰였죠. 그 앞에 even이 나왔는데 even은 비유급을 강조해 주는 부사로 쓰인 거고 부사의 종류들이 네 가지 더 있죠. 그거 한번 생각해보면 a lot, still, far, 그 다음에 much 이런 게 있죠. 자 이 문장에 선생님이 퀴즈 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so라는 이 부분이 사실 앞에 나온 어떤 내용을 대신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어예요. 어떤 내용일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게 퀴즈입니다. 자 첫 문장이 일단은 글의 소재가 나왔죠. ghost stories가 재밌다 라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냐면은 특히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 라는 거죠. 그 다음 문장 people get a thrill from passing on those stories. 그래서 사람들은 get a thrill 하면은 그 스릴을 느낍니다 라는 거죠. 근데 from 뭐로부터? passing on those stories 나왔으니까 pass on 하면은 그 전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를 말로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그 스릴을 느낍니다 라고 get을 해석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번에 thrill은 잘 쓰인 걸까요? 네 별 무리 없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the same applies to miracle stories. 같은 것이 applies to 적용됩니다 라는 의미로 쓰인 동사입니다. 같은 것이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냐면요. miracle stories 이라고 나왔으니까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들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문장 if a rumor of a miracle gets written down in a book, the rumor becomes hard to believe, especially if the book is ancient. 라고 나왔는데 여기 또 if절이 나왔네요. 만약에 a rumor of a miracle 이라고 나왔죠. 여기까지가 지금 if절의 주어이고요. 그 다음에 gets written down 이게 지금 동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in a book 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기적에 대한 루머, 기적에 대한 루머가 get written down은 여러분 이게 쓰여진다면 라는 뜻으로 get이 지금 비동사는 아니지만 수동태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get, 그 다음 pp 형태가 나온 거고요. written down in a book. 그래서 그 책에 만약에 쓰인다면 the rumor, 여기가 지금 주절의 주어가 되겠죠. 그 rumor는요, 더가 나왔죠. 왜냐면 앞에 어가 나왔으니까 그 rumor는 becomes, 이게 지금 주절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becomes hard to believe, 뭐 하기 어렵다? 어렵게 된다? 네, 믿기 어렵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especially if the book is ancient. 그래서 특별히 어떨 때 if the book, 그 책이 어떨 때 ancient 하면 고대의, 오래됐다는 뜻이죠. 그죠? 자, 이 문장을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기적에 대한 루머가 책에 쓰여져 있는데 만약에 특별히 그 책이 고대의 책, 굉장히 오래된 책이라면 그 루머는 더 믿기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자, 여태까지 봤을 때 지금 이번에 쓰인 believe라는 단어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앞에 문맥으로는 우리가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봐야 돼요. if a rumor is old enough, it starts to be called a tradition instead, and then people believe it all the more. 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루머가 is old enough, 충분히 어떻다? 네, 충분히 오래됐다며 라고 나왔죠. 일단은 enough가 뒤에서 지금 꾸며주고 있는 형태죠. 충분히 오래됐다. 라고 해서 지금 부사로 쓰인 겁니다. 형용사 꾸며주는 거. 그러면은 it starts to be called 이게 지금 주절의 주어가 됩니다. starts to, 여기가 동사겠죠. 그래서 그 루머는 뭐 하기 시작합니다. because 불리우기 시작해요. a tradition, 뭐라고? 네, 전통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instead, 대신에. 그래서 이게 루머지만 전통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전통이다. 전통문화다 라고 하면은 그 과거에 분명히 있었던 사실을 근간으로 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루머는 사실 그렇지 않죠. 근데 루머가 오히려 지금 전통으로 완전히 사실화되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떨 때? old enough, 굉장히 충분히 오래되었을 때라는 거죠. and then people believe it. 그래가지고 전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어떡해요. 그냥 믿는다는 거죠. and then people believe it. 이승은 여기서 지금 루머겠죠. all the more 하면은 더. 그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을 더 잘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nd를 기준으로 지금 people believe it. 지금 문장이 또 나온 거죠. believe가 end 뒤에 나오는 문장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이 앞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여기 이프절 있죠. if a rumor is old enough. 만약에 루머가 충분히 오래됐다면 사람들이 그냥 전통을 믿어버린다라는 거죠.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잘 믿는다. 이런 뜻인데 방금 이 앞에 봤던 2번이 나와있는 그 문장 보면은 책에 쓰여진 내용이 기적에 대한 루머인데 근데 그 책이 오래되었을 때 즉 오래될수록 어떻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믿는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the rumor becomes hard to believe 일어나왔죠. 더 믿기 어려워진다라는 거로 이야기 나왔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두 번째 문장이랑 세 번째 문장이랑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2번과 3번 중에 답이 하나겠다라고 잡고 일단 더 넘어가 볼게요. This is rather odd because you might think they would realize that all the rumors have had more time to get distorted than younger rumors that are close in time to the alleged events themselves.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이것은 rather 하면 다소 오라는 뜻이에요. 다소 odd는 이상한 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you might think 다음에 that이 생각된 거고 that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큰 꺽쇠 가로로 쳐볼게요. 너는 아마도 that 이하 같지 여기 지금 that이 없긴 하지만 that 이하 같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해라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they would realize that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의 데이는 방금 앞 문장에 나왔던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앞에 나온 사람들 말한 거예요. 앞에 나온 사람들 사람들이 that 이하라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all the rumors 그래서 더 오래된 루머가 have had more time to get distorted 당연히 오래됐으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더 distort 하면은 왜곡하다 라는 뜻인데 get distorted 라고 나왔죠. 그래서 왜곡된 이라는 의미로 나왔고 time to get distorted 되니까 더 왜곡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가져왔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너는 당연히 지금 앞에 나온 내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뭐보다 더 왜곡되냐면요. 영걸 루머라고 나왔죠. 그래서 older 이랑 영걸이 지금 서로 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루머겠죠. 영걸 루머는 최근의 루머보다 근데 최근의 루머가 어떤 거냐면 that are closing time to the alleged events themselves 여기까지가 끝까지 괄호를 닫고 앞에 있는 영걸 루머를 꾸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대명사 절이고요. 그래서 이 문장이 좀 복잡한데 선생님이 괄호를 다시 한번 쳐볼게요. 아까 꺽쇠가로 지금 다시 검은색으로 쳐보면 여기 that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삽입된 게 있는데 이거는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that 중괄호 끝까지 그 다음에 소괄호가 다시 한번 쓰면 이 노란색이 소괄호입니다. 소괄호는 영걸 루머라고 꾸며주는 거고 그래서 뭐보다 더 왜곡되기 싫냐 라고 하면 그 신생된 루머 그죠? 지금 시대에 가까운 신생된 루머인데 그 뭐에 관련된 루머냐면 to the alleged event themselves themselves은 여러분 여기 앞에 the alleged event을 꾸며주는 거 강조해주기 위해 쓰인 제기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alleged 하면 주장하다 라는 거에 원래는 alleged 이까지 여기서는 주장된 이라는 의미로 지금 분사 형태로 이벤트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된 이벤트 사건들 그 자체에 더 가까운 신생된 루머들보다 당연히 더 오래된 것이 왜곡되기 쉽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 끼닫게 된다고 당신은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온 문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엘비스 프레슬리 앤 마이클 잭슨 lived too recently for traditions to have grown up so not many people believe stories like Elvis seen on Mars 여기 언급된 이 두 분들은 lived too recently 너무 최근에 살아가지고 그래서 for traditions 지금 투부정사 되게 나온 to have grown up 의 의미상 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통이 have grown up 자라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적었죠. 최근에 사셨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so not many people 많지 않은 사람들이 believe stories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like Elvis 그래서 그래서 에비스가 화성에서 목격되었다라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절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답이 2번인지 3번인지를 볼 텐데 일단 3번 한번 봐볼게요. 만약에 루머가 충분히 오래됐다면 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앞에 보면 if the book is ancient 충분히 오래됐다 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사실 바로 앞에 내용과 잘 어울리는 단어로 쓰인 거고요. 뒤에도 트래디션이라는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오래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3번에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은 내용이 뭐였죠? 네 오래될수록 사실 왜곡되기 마련인데 더 잘 믿는다라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방금 앞에 나왔던 the rumor is old enough 이 문장을 일단은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믿는 것은 이상한 거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오래될수록 더 왜곡되기 마련인데 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 그 마지막 문장 보면 엘비스 프레스틸이랑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recently 최근에 살았다 라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뒤에 보니까 not many people believe stories 라고 나왔죠. 자 요거 보고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으면 그건 오래된 거예요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문맥상 오래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믿지 않고 오래될 경우에는 아예 전통으로 생각해버린다 라는 거니까 이 recently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rumor become hard to believe 더 믿지 않는다 라는 건데 특별히 그 책이 오래됐을 때 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잘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hard to 뭐 하기 어렵냐면요 challenge 얘는 뭐냐면 도전 도전하다 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의문을 제기하다 라는 동사로 쓰였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지문에서의 두 번째 퀴즈는 뭐냐면요 계속 많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단어인 rumor 라는 단어를 바꾸어 쓴 표현 즉 루머랑 연관될 수 있는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를 여러가지 찾아보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